사회 문제의 관점 사회 문제의 관점, 미시적, 거시적 이렇게 있는데 마치 미시적, 거시적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적용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관점은 어디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의 박역이나 노력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또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시적 관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그래서 개인의 의지 또는 노력 또는 개개인의 역량 이런 등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개인의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개인의 노력을 더 강조하거나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소위 사회학적 접근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노력을 나는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건 노력이 아니지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렇게 대천명하지요 나는 진짜로 내가 인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잠 안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학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론, 민속방법론, 또 포스트 모던이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상대적 진리관입니다 상대적 진리관 때문에 상대적 진리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 상대적 진리관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는 상대성을 가진 인식이라고 상대성을 가진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 발생의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 구조상의 모순에서 찾고 있는 것을 거시적 관점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상 모순을 타파할 수 있다면 또는 사회 구조상 모순을 개선개량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로 그에 대한 이론적, 사회학적 접근에는 기능론이나 갈등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어떠한 방향으로 원인을 찾고 하느냐는 달리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 쪽에서 부정적 쪽에서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전체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인간사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바라보는 부정한다면 여기가 상대성의 관점이라면 이건 절대성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문제의 개념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아니면 그 시대, 그 사회에 의해 핵심적인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믿는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이나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사회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알뜻알뜻하면서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적어도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원인이 사회적이어야 되고 그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 미시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시적인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구성원들이 만든 작품으로서 구조나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이 잘못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